안녕하세요 종합게임 유튜버 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켓몬디펜스입니다 제가 맨날 초반에 자동문화기 바쁜데 40라이프로 끝까지 살아남은 것도 처음이네요 너무 기념비적인 영상이라 근데 좀 굉장히 중요한 느낌의 뭐야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뭐 잘 모르겠고 이거는 어쨌든 몰라야 그냥 시작합니다 포디 지금 출발할게요 출발 꽤 잘 잡힌 것 같은데 말하자마자 말하기가 무섭게 지금 말하기가 무섭게 해도 지네 벌써 도망가? 왜 보라님 일단 나갔어요 조합 좀 보자 어? 뭐야 나 이거 뭐가 해야 될지 감이 살짝 안 오네요 호사태 오리니 확인 이거는 이거는 이번 올리는 거 봐야겠네 고치 올릴 것 같다 아직도 안 올렸지 맨 마지막에 올리거든요 원래 음 음 아 그러면은 아미드 올립시다 아 있었네 페르시안 올릴게요 그리고 골베 세자 올리고요 메가니움 올리셨네 메가니움이랑 또 다른 거 올리셨나 본데 두 개 올렸나 본데 메가니움 하나만 올리셨나 페르시안이 또 세기 때문에 음 이겼죠 메가니움 하나만 올리신 것 같아요 치코리타 이거 레벨 보면 알겠죠 그러네 70레벨이었네 민티나 셀러 마그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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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이 꽤 잘 나왔는데 폭 3개나 있어 4개 아니구나 4개나 있네 페르시안 그냥 100레벨 찍으세요 100레벨 찍고 그 다음에 볼게요 다음 거는 이분이 근데 지금 역수 볼 때를 조심해야 돼 이분 역수 볼 때 그 다음에 일단은 불을 올려야 되나 이거 메가니움 때문에 메가니움 그렇게 안 세거든요 일단 번개 올릴까요 이분 뚫어버리게 아예 골베진 일단은 레벨업은 하자 골베진 일단 레벨업은 할게 이로우 골베진 일단 40 찍어주고 아 잉어킹 있네 잉어킹 레벨업 준비합시다 트레이드 먼저 준비해놔 그렇지 엘에키드로 살짝 레벨업 엘에키드도 괜찮아요 앞뒤로 번개가 좀 있으니까 메가 썬더라이드 썬더라이드 나쁘지 않지 파미드가 있기때문에 얘 먼저 40레벨에 찍어줘야겠다 엑습이죠 이번에 지났고 지났고 초반에는 확실히 제가 라이프방어를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라이프방어 잘 되고 있다 나쁘지 않다 여기가 전투가 좀 기네 메가니움이 탱이 좋아서 그렇구나 메가니움이 탱이 좋아서 그렇구나 메가니움이 탱력 보소 안죽어 이상의 꽃이랑 메가니움이 랑 이야 이끼않는 싸움을 하고 있구만 죽었다 소연몽 하나 소연몽 하나 정도는 30레벨에 찍어주는 거 괜찮죠 엘에키드 엘에브 40레벨에 찍을게요 빌로틱 페인 이거 5라운드에 트레이드 가능하거든요 핫쌈 돈 될지 모르겠네요 돈 되면 이거 트레이드 해 줍시다 먼저 앞뒤로 불올린 사람 없어가지고 핫쌈 들어가면 라이프 더 확실하게 밀 수 있을 거 같아 어 이분도 핫쌈 준비하네 핫쌈 준비하시네요 그러면 난 불도 하나 준비하긴 해야겠다 그러면 난 불도 하나 준비하긴 해야겠다 그러면 난 불도 하나 준비하긴 해야겠다 유체 쿨타임 초기야 유체 쿨타임 초기야 그럼 다음에 해야겠네 이거 음 잡지 말 걸 그랬네 얘네 공속 빠른 얘가 샤미드가 공속 빠르죠 맞아용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거 맞아용도 괜찮을 거 같아요 공속 빨라가지고 정습은 별 문제 없이 막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역습만 좀 어떻게 정리하면 될 거 같은데 핫쌈 안 나왔네 이건 불 굳이 올릴 필요 없지 나 나로스 100레벨 찍어요 나로스 좋으니까 그리고 썬더라이 메가 썬더라이 하나 준비해볼까 썬더볼트에 나 하나 찍을게요 위치 좀 살짝 오른쪽으로 조금 더 땡겨야겠다 파라섹트는 이따가 트레이드 하실 거고 멍게가 좀 가긴 가야겠네 물이 꽤 많으신데 이러면 잘 막았고 노랑림 뚫렸고 역습에 가디가 좀 나오면은 이제 불 그만 보고 싶은데 뿔충이 하나 나왔고 오케이 먼저 뿔충이부터 50레벨 찍을게요 뿔충이 50레벨 파이리도 리자몽 만들어주자 리자몽 100레벨 찍어서 첫 메가는 그러면은 리자몽으로 갑시다 첫 메가 리자몽 네 노전설입니다 하얀 늑대는 여기 괜찮지 아까 뚫었기 때문에 노랑림한테 뚫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폴리곤 레벨 파셨네 폴리곤 센 거 보소 일단 뚫었어요 와 뭐야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근데 왜 불안할까 왜 불안할까 몇초 남았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안되네 아야야야 트레이드 핫쌈 일단 나왔고요 핫쌈 레벨업 하면 되고 물덕 레벨업 해놨고 언더볼트 이 분 핫쌈 이 분도 슬라크 일단 트레이드 하셨네 거부가 리자몽 다음에 핫쌈 어 슬라크 레벨업 하고 그다음에 리자몽 레벨업 해야겠다 림피아 잡고 어부 무장조 지금 타이밍 아니고 짤정리 이제 해줄까 짤정리 준비해줄게요 이제 100레벨에 찍어주고 35세 확률로 2배 데미지를 입힙니다 짤정리 되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잘 잡을거야 딜러스가 좀 확 줄어들거든요 노랑님 뚫렸어요 제가 보니까 노랑님이랑 초록님은 제가 죽여버릴 것 같은데 두 분 다 근데 이거 너무 놓치긴 한다 하나 매각야라더스 갈거지 일단 무장조 하나 나왔고 블레이범 하나 블레이범 하나 더 가자 블레이범 두 마리 갈게요 블레이범 지금 불이 좀 많은거 같고 번개 에레브 100레벨 아 얘 하나 더 올려야겠다 에레브 하나 더 올릴게요 벽투가 좀 부족한거 같다 에브이 올릴거고 다음이나 다다음에 이제 저거거든요 트레이드거든요 9타임 됐으면 치라미부터 바꾸자 눌려줘 이건 놓쳤고 3위도 일단 가져가고 헬가 두 마리지 헬가 30레벨 하나 하나 격투 봐야될거 같은데 버프가 너무 안나오긴 했는데 하나 격투 이제 볼게요 폭 모아야돼서 40레벨 찍고 던더볼트 레벨업 마자용 하나 준비합시다 후반에 좋으니까 마자용 준비하고 다음 라운드 다음라운드 칠색조네 에브 있잖아요 다음라운드 칠색조 준비할게요 소롱님은 끝났고 회생님도 11라이프죠 회생님도 조만간 끝날거 같네 딜 좀 딜 좀 해달라고 해요 이렇게 해야지 딜 해줘 그나마 오오오 마자용 100레벨 칠색조 하나 뭐야 이거 아니아니 왜 칠색조 아니까 칠색조 100레벨 해주고 나 샤미드 레벨 해줄까 하나 샤미드 레벨 해줄까 누구냐 고스트 AD 파랑님 맞는데 어 밀리나요 저 역습이거든요 이번에 회생님 밀리진 않았네 회생님 세다 근데 노랑님도 이번에 역습 막았어요 하나 챙기고 고지 하나 같이 바꿔놔야겠다 복구 승리 30레벨 마그마 원 하나 올리고 마그마 원 하나 올리고 마그마 원 하나 올리고 포카나만 이따 올릴게요 포카나 올리고 고지 하나 가자 내가 리자몽 슬슬 됐지 렌트라 트레이드 먼저 준비하자 트레이드가 다음이나 다다음 터네 메가 해간가요? 그냥 해간가? 그래도 이제 메가 준비할까요? 메가 갸라더스랑 메가 리자몽 일단 2마리 준비하고 2마리 준비하고 파랑님 끝났고 그래 아 왜 왜 놓쳐 왜 이렇게 잘 놓쳐 로카리오 하나 복구가 좀 부족한 거 같아 메가 하나 메가 해서 올리고 지금 보면 100레벨 찍자 이렇게 이따 갈게요 됐어 메가 썬더라이도 하면 되겠지 다음에 메가 썬더라이 하나 할 거고 개수 좀 맞춰야겠다 하나로 좀 많이 쏠려 있을 거 같거든요 공료 개수 좀 맞출게요 연초님도 끝나다보네 파멜님이 엄청 센가봐요 꿀이 없고 번개가 부족하고 에스퍼가 하나도 없다 격투 그만 보고 에스퍼 좀 볼게요 오지몬은 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네 격투 하나 올리고 폭우로 트레이드 먼저 준비해놓자 상굴이 하나 이쪽에 놔두고 병조 데이트 로라운드 적습이죠 나무 지구 나무 지구 메가를 더 갈걸 루카리오이단 하나 가있더라 넉스베어 회생인이 그냥 확 뚫려 버리네 왕파제가 없어졌다 이러면 왕파제 역할을 하시던 분이 죽어버렸네 썬더 하나 올리고 상굴이 루카리오이단 하나 올리고 루카리오이단 하나 올리고 다음에 노리면 되고 이런식으로 일단 생각해보죠 노랑님도 잘 버티네요 이제는 이렇게 봐 엄청나게 걱정 안해도 되겠는데 엄청나게 센 건 아닌 것 같은데 넉스베어 스리드 오프 해놓고 아 참 왜 잡았어 전룡 하나 일로틱 하나 올리고 엇봇 정신이 없었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게 아닌데 내가 썬더라인 내가 썬더라인 해놨지 내가 리자몽 하나 더 갈거고 보자 다음거 뭐 가야되냐 물에 근데 제브라이카는 꼭 나와야돼 제브라이카 너무 안나오네 제브라이카 너무 안나오네 샤미다나 네이티오 일단 하나 올릴게요 앱스도 올려야지 디버프 방어력 깎기 방어력 깎기 방깍 하나 있으면 올리고 일로가야겠네 방패톱스 포기 일단 준비해 다음에 파라섹트도 올리고 어? 트레이도 되냐? 오케이 프사이저 넉스니다 18라운드 넉스 이번에 노랑님 가시네 노랑님 이번에 끝날거 같고 끝나진 않나요? 일단 라이프를 좀 줄여놨어요 크랩 크랩 아 크랩 나오는거 족족 놓치네 나오는거 족족 놓치네 크랩은 어쩔 수 없나보다 나의 운인가 보다 이게 이따가 트레이드 해주면 돼 거북 하나 더 올릴게요 메가린 이제 한번 준비한다 그랬고 주래곤 하나 올리고 밀로티가 나서 올릴래 아 못 올린 방패톱스 플레벨은 활락을 했는데 못 했다 큰 데미지 얘는 폭 되게 좋네 방패톱스는 점수비죠 유츠 강함이 좀 많은 거 같아 노랑님이 진짜 세다 연초님은 끝났고 이거는 뚫었다 아 못 뚫었다 까비 뚫을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구구 나왔다 어프들을 꽤 자주 놓치네요 엘레이드로 가고 날생마 하나 100레벨 날생마 좋지 보카리오 일단 100레벨 하나 찍어줘 마그먼 일단은 포기키스 올리고 마그먼 일단은 포기키스 올리고 마그먼 번 올리고요 포켓몬 하나 정도니까 1레벨 포켓몬 하나 불안하게 먹겠지 메가를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데 노랑님이 뚫렸네 이러면 1대1 있죠 하늘님이랑 저랑 하늘님이랑 아픈 하늘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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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 핸드라이드 하나 나가자 핸드라이드 하나 오고 요거 올리고 거의 뭐 이제 포기랑 이런 것 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포기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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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조금 더 올릴래? 물 그만 보고 격투 봅시다 이제 안 나오는 거에 너무 목 매달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안 나왔다 제브라이카 정도면 나왔어야겠네 임기 정도는 크랩도 안 나왔고 꽤 중요한 버프들이 몇 개 안 나왔네 내가 리자몽 갈거에요 임피아 임피아는 잡혀라 어허 잡히라 그러는데 다 놓치네 철목 레벨 팔겠다 꼭 먼저 꼭 올리고 여기로 가고 블랙키지 블랙키 백레벨 아 뭐야 노말 풀 풀 좀 봐야 되나 이제 풀 좀 보는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불 보고 싶긴 한데 불 봐야 되는데 불을 보긴 봐야 될텐데 폭 잘나왔다 3마리나 풀이야 29초 딱 끝나기 전에 저거 가능하네 기본 업 좀 해주고 1로 레벨 좀 할게요 바꿀 생각하고 얘네는 일단 배치 좀 해 줍사 뭐지지 앵커라인 너무 빈약해 아 에브이 또 잡았어 어쩔 수 없다 근데 에브이도 나쁘지 않아? 발색졸에서 그냥 딜러로 써야겠다 에스포 그만 보자 이제 에스포 그만 보고 격투있단 하나 볼게요 에스포 충분히 많아졌거든요 에스포 충분히 많아졌어 레이버 1로 일단 레벨업 에브이 하나 오고 블랙이 가고 트레이드 할 만큼 없지 부스터는 트레이드 지금 안 되죠 지금 트레이드 해줘야겠다 이제 마이넙으로 이제 가줄게요 나오는 거 일단 다 정리가 되거든요 꼭 라인에서 이번에 이길 것 같은데 끝났다 이번에 4라운드 자 한방에 끝나나요 딱 여기거든요 리 한번 뭐야 나왔다 아이텅몬 아이텅몬 나오고 파라색트 아 쟤 잘못 잡았네 8초 남았고 1로 레벨업 트레이드 파라색트는 하나는 일로 와봐봐라 대령몬 하나 보내고 일로 레벨업 좀 해주고 아니다 그냥 제투로 하고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이거 아리투스 일로 가자 배령몬 위치만 좀 잘 잡아줄게 배령몬 위치를 좀 잘못 잡았어 26라운드에 끝날 거 같은데 하느님 잘하면 제브라이카는 꼭 나와야 돼 다른 건 모르겠는데 26이지 하스담 마그마 번 메가 리자몽 하나 해주고 메가 잡아봐 메가 해주가 누구 있냐 메가 해가 일단 하나 가자 아직 안되는구나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26라운드 우그라이 위치를 내가 제대로 잡는다 아직 쏘드라 트레이드 안 됐지 킹들아 하나 더 나오고 아직 바꾸려면 좀 시간 걸리고 레벨업 1로 해주고 아리토스 블레이벙 소도가스 350 일단 하나 넣고요 일단 레벨업 해줄게요 가버리도 안 나왔네요 그러고보면 가버리도 안 나왔네요 그러고보면 27라운드죠 안 돼 아니 이번에 버텼는데 뭐 이번에 버틴 거 같은데 하이리 굿나이트 바르타카고 하나 사이트 여기 대게 넣자 아니 이거 손 넘겼어 나? 트레이드할 거? 다운폰인가? 손 한번 넘겼나 본데요 28라운드 내가 거부광을 해야되나? 내가 전룡이 제가 여기 하나 있나본데 아니 나온 건가 이번에? 봐야 알겠다 이거 잘 막으시네 앵커 앵커 좋네 트레이드 핫쌤 메타그로스 탱카 올리고 메가 전룡이 있었던 건 아닌가? 바르타카고 일로 가요 메가 좀 보자 할 수 있는 거 메가 헬가만 하나 하고 메가 캠카를 해줄까요? 메가 캠카도 괜찮을 거 같은데 내가 밀린다고? 물에 약하네 내가 물짱이한테 약하네요 물짱이가 너무 센 건가? 일단은 막긴 막았거든요 저는 이제 끝났나 보네 걔 또 나지 깜빡했어 나 지금 무슨 생각해 보고 있었냐? 이번에 어떻게 잘 막았지? 비율을 좀 맞춰야 되나 봐 블릭만 너무 많았구나 28마리 물 포켓몬으로 그냥 폭이 되게 잘 나왔죠? 두꺼우니까 좋아요 승리